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간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기대과 신동현입니다. 오늘 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암이 의심되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처음 확인해야 하는 질문은 내가 간암이 맞는지 간암으로 확진되는지 입니다. 간에 발생한 암은 모두 간암이라고 불리지만 간을 이루고 있는 간세포에서 생겨난 간세포암 외에도 담관세포에서 기원하는 담관암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간암은 원발성 간세포암 즉 간세포에서 생겨난 암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됩니다. 하지만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최종 확정 진단을 위해 간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대한간암학회 국립암센터에 간세포암 임상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영상검사만으로 간암을 최종 확진할 수 있습니다. 단 임상진단은 간암의 고위험군인 B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조직검사가 확진을 위해서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검사가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마다 개별적인 임상상을 고려하여 진단을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담당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간암이 최종 확인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검사는 크게 병기를 결정하는 검사, 간의 예비능을 확인하는 검사, 동반질환을 평가하는 검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병기는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간암학회 진단지침에 의거하여 개정 UICC병기라는 분류법을 사용합니다. 1기는 2cm 이하의 작은 간암이 한 개 있으며 혈관이나 담도를 침범하지 않고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4기는 혈관이나 담도를 침범한 2cm 이상의 간암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이거나 간 외로 암이 전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간 내에 암의 개수가 몇 개인지, 크기가 어떠한지, 혈관, 담도 침범은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또는 MRI를 찍게 되고 가장 흔하게 전이가 되는 부위인 폐와 뼈를 검사하게 됩니다. 간암은 간경변이 동반된 분들이 많고 간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암을 치료할 때는 간의 예비능을 평가해야 됩니다. 간의 예비능은 다양한 종류의 혈압검사, 간섬유화검사, ICG검사, 위내시경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몇 가지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결정하는데 동반질환 또는 다른 장기의 기능을 추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마취를 하게 된다면 심장기능이나 폐기능 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이 최종 진단되게 되면 예후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간암의 성적은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 2007년에는 3년 생존율이 56%였으나 2011년, 2013년 진단되는 분들은 69%로 매년 생존율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성적보다 나의 경우가 궁금하면 병기별 성적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기별 성적, 즉 예후를 확인하려면 BCLC병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CLC병기는 0, A, B, C, D로 분류되며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병기의 특징은 간암 상태뿐 아니라 간기능, 전신수행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를 하는 병기입니다. 간암은 매우 작아도 간경변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예후가 매우 나쁜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암의 병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간기능의 점수를 매겨 C등급 이상인 경우 또는 전신수행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말기인 병기 D로 분류됩니다. 간기능은 유지되고 전신수행 상태는 괜찮지만 간암이 혈관을 침범하였거나 간외 전의를 한 경우에는 C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암의 개수가 1개이고 2cm 미만으로 매우 작고 전신수행 상태나 간기능이 좋은 경우에는 극초기인 0기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병기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의 성적을 살펴보면 5년 생존률은 0기에서는 90% 이상이며 A에서는 80%, B에서는 50%, C에서는 30%, D에서는 15%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암은 같은 병기 내에서도 개인차가 매우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암은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법 중 나에게 가장 맞는 치료는 어떤 치료인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이 중에 하나입니다.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간암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암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간암은 개복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고 복관경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열치료로 치료할 수도 있고 냉동치료나 마이크로웨이브 치료를 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도 가능하며 여러가지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병합치료들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 중 가장 좋은 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분이 직접 참여하시는 대면 다학제 진료 또는 환자분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다학제 진료를 통해 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를 찾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암이 진단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부터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하였습니다. 간암에 대해 공부하시되 반드시 공인된, 증명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불필요한 또는 상업적인 자료들에 현혹되어 자칫 부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을 왕왕 경험합니다. 공인된, 증명된 자료는 대한간암학회 홈페이지,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등에 있습니다.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